비밀과제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막 하다가 막 못찾아가지고 막 난리던데 헬프 요청하고 막 클랜 안에서 좀 봐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 많고 거기였죠? 여.. 여 그랬을걸요 아마 갤럭시님이랑 하려고 했는데 갤럭시님이 숨겨가지고 그니까 저도 어제 하다가 저거 하다가 뒤껴가지고 하나 못찾고 저거 한 세네번 세네번 죽였어요 두번째 죽인거 알잖아 여기 원래 여기 밑에 약 없었죠? 예 저도 처음보는 맵인거 같아요 예 이게 지하로 뭐가 생겼더라고 여기는 백택이 진짜 나머지 다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백택이 진짜 그니까 기믹이 있나요 아니면은 찾기 힘든 곳에 숨겨져있는거에요? 찾기 힘든 곳에 그게 쏴야 되는게 있어요 산풍기를 멈춰야되는데 그게 거의 한 1mm도 안되게 보이거든요 이거 눈 안좋은 사람은 모르겠어요 다른 각도에서는 제가 찾은 각도는 진짜 작게 보여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로스님같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노안은 절대 못 깨겠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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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베라씨는 그거 먹었어요 장갑? 어 장갑이요? 아 못먹었어요 못먹었어요 땡이는 안쳐가지고 어제 죽제만 빠져야돼 어제 누구 두셨던데? 운전님이랑 럭키님 붙인 것 같던데 럭키님 이거 맞네 문 닫히죠 이거? 문 닫히죠 이거? 아 여기 문 여는거 알아봐 여기 사러 열어야지 어제 위디지 하는거 봤어요 그거부터 녹화중이 있어요 노트북부터 눌러야되죠? 이거 누르는게 아니라 노트북부터 누르는 노트북하고 이거 눌리고 이거 누르고 그 다음 다시 노트북 다시 또 노트북에요? 네 자 그러면 누르지 마세요 누르지 마세요 누르지 마세요 누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문이 열리는 자 이거 좀 좀 어제 하는거 보니까 아니 근데 위디지는 금방 하던데 그때 PTN에서 해봐서 그런가 바로 해버리더라고 이제는 그냥 길 따라가면 되거든 이렇게 문 열라고 하는데마다 열면 되고 문 열라고 하던데 아 잘 만들어놨어 아니 진짜 이런 미션을 잘 만들어놨으면 활용을 좀 잘해야지 기밀 미션 하나만 써먹는거야 지금 나중에 되면 또 써먹겠지 뭐 특별라는 그런걸로 재활용 잘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잠시만 통화 좀 할게요 자 잠시만 통화 좀 할게요 아이 팀님이 눌리게 하시죠? 아 아멘 포즈 아 아멘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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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진짜 이런 벙커가 많이 만들어놨겠지 미국 애들은 진짜 아 이거 진짜 이거 동굴을 파가지고 만든 거잖아 이거는 그러네요 디자인이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파가지고 와 미쳤다 그럼 거기에요? 아니 아니요 그거 먼저 하시고 아까 가시길래 누르는 거 있는 거 같은데 저기 여기 여기 여기요 여기요 퓨즈 하나 먹고 아 여기 퓨즈에요 퓨즈 먹고 아까 가셨던 데 가서 퓨즈 연결하고 퓨즈 연결하시고 다크 호전 그 미션 하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버튼 아 왔다갔다를 많이 시켜 켜기 다 사라져버리는데 다 사라져버리는데 또 사라져버리는데 어 댕댕이다 메인은 중간 처리목 같은 것은 더 짧아질 것 같은데? 여전히 동료 부시개 부시개가 잘 죽어요? 금방 녹아버리던데? 네 그러면 전력맨으로 레이드 가서 1인분 할 수 있겠는데 전력맨으로 메이드 가서 1인분 할 수 있겠는데 전력맨으로 메이드가 마지막에 1인분 할 수 있겠는데 전력맨이 더 짧아질 것 같은데 일단 원자로서는 잘 도 ros는 것입니다 이제 도무는 소обы드가 도무는 배려고요 도무는 노무는 종양관에서 굴대가 도무는 것입니다 도무는 수지푸, 수지푸 오늘 과거 하나 먹은 것이다 이제 하나요 왼쪽에 왼쪽 여기 네 그 그룹에 계신 곳이 아는 계획이 있는지 그룹에 계획을 했고 그냥 그룹에 앉아있고 그룹이 진짜 변화가 되어야 해 그 친구들에게 변화가 된다고 생각해 그룹이 연화가 된다고 생각해 그룹이 연화가 된다고 생각해 그룹이 연화가 된다고 생각해 전력 도구야 문이 안 열리며 아이디를 찾아야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냥 한번 눌러야 하는 것 같더라구요 아이디를 뭐 찾아야 한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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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야되요 새로 이런데를 만들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되겠는데 아니.. 자연적인 거에다가 만들어놨어 이거 직접 다 뒤져보세요 여기 여기서 열쇠가 나오거든요 아 랜덤이에요? 아니 여긴 것 같아요 나머지 상자도 그냥 다 까다보면 열쇠가 나오거든요 아 나왔어요 열쇠 열쇠 아까 거기 다시 가나보다 아뇨아뇨아뇨 여기네 보면 7레벨 카드를 찾으라고 하거든요 일단 상자 다 까는게 좋아요 보이는거죠 쓰레기통 뒤지고 여기 여기 이제 두번째 도수님이 뒤셨어요 여기서 하나 먹었어요 여기서 아 여기서 뭐 먹었고 여기서 뭐 있었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거기 들어가신게 여기 아 이거 안 먹고 가면 또 다시 와 있어야겠네 그쵸 어디 있는 줄 알고도 뒤져 그 다음에 이거 여기도 뭐가 있는데 여기도 여기도 열쇠 하나 있다 네 맞아요 그게 7레벨 키 돌아가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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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혀있거든요 아 여기가 문이에요? 문 닫혀있었는데 열고 들어가면 아 여기가 문이 그냥 닫혀있었던 문이라고 그냥 열리는 문이에요 오케이 두개째 먹었죠 지금 네 이제 나가시면 되는데 네 우와 많다 노랑이들은 거의 한방나고 보라이들이 한방컷이 안나네 거의 다 아 전력맨 좋아졌다 진짜 근데 이러면 또 다 전력맨 할거 아니에요? 아 공방 가면 심란하겠는데요? 하하하하 다 돌돌이만 굴리고 있겠는데 다 미쳤다 여기요 여기 문 열고 그니까요 시끄럽기도 하고 아 이거 또 총 게임에서 마곱사 이런 게임으로 바뀌었어 총 쏘는 게임에서 아니 프레임 드롭도 엄청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렉도 심해지고 진짜 아 아니 좀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그니까 완전 전력 오리라면 세지는 세지게끔 시계에서 난이도를 좀 높여야지 파밍 난이도를 적당히 맞추면 세지는게 아니라 진짜 극으로 맞춰야 세지게끔 그렇게 해야 밸런스가 좀 맞지 않을까 내가 보기에는 이거 서버 재부팀 시키고 수비하면 돼요 드론이랑만 날라오거든요 드론이랑 날라오는데 그 자부팀인데 드론이랑 날라오는데 그 자부팀인데 내 드론이 아니 돌돌이가 드론을 격투시킬 수 있다고? 이거는 좀 이거는 좀 해봐 내 드론이 형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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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안 옥 이런 예예 이거 이 노란층 댁이 아니었으면 절대 못 봤을거예요 노란게 어디있어요 근데? 아니 노란층 댁이 있잖아요 사다리가 반짝이더라구요 또 멀리서 보니까 팀님 여기 보시면 끝에 붙어보세요 끝에 붙어서 정면 한번 봐보세요 1mm 정도 보여줘요 노란색깔 이쪽 방향 이쪽 방향 벽에 붙어서 끝에 붙어서 한번 봐보세요 어디가 있어요? 바짝거리는거? 아니 노란거 있잖아요 노란색 박스 이거 아닌거 같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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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에 제 손 아 딱 붙어서 야 이거 너무했다 이걸 어떻게 사줘 난 그냥 한풍기 멈추거든요 아 미쳤다 진짜 아 이거 한풍기 멈추고 뒤쪽으로 가는거야 이제 딱딱딱 잡는거예요 야 이거 너무했다 이거 저거 아니 저거 어떻게 사줘 왼쪽에 상자 하나 드시고 그냥 그냥 상자 상자 길 따라갔다가 먹고 다시 나오면 돼요 마지막 하나는 가는 길에 또 있어가지고 나 아직 못먹었는데 뭐 먹었어요 방금 뭐 있었어요? 아 상자에요 상자 상자 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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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었다 미쳤다 이거 엄청 땡기쳤어요 진짜 여기 오케이 오케이 아니 여기서도 스토너 왜 나오네 스토너요? 네 그 LMG 새로 나온거 근데 이게 도라색이 나오지 그럼 지금 그거 수집품 2개랑 백백 하나 먹는거죠? 네 하나 남았어요 이제 수집품 하나 남았다고요? 수집품 하나 남았어요 3개 안 하거든요 지금 아 여기는 3개에요? 네 3개 하나요 아 여기는 3개구나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아 스토너 안 뜨셨구나 여기 어디 오크 거기 깨면 주거든요 그냥 공짜로 아 그거 먹었어요 홍누나로 아 또 먹었어요? 다른 캐릭터로 아 다른 캐릭 네 다른 캐릭터 야 여기 딱 붙어서 여기라니 와 이거 다른 각도에선 볼 수가 없는데 뭐여 저도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구요 네 여기로 올라가면 보이네 여기 아 올라가면 보여요? 하나 더? 여기로 확실하게 보이네 그니까 제가 봐도 말이 안된다 생각했으니까 네 여기로 보이네 근데 진짜 저 1개비를 어떻게 찾으라구요? 하나 더 올라간 데가 있는거죠 여기 네 넘어가니까 보이네 아 여기 올라가 어 뭐야 공림은 대학교미션 다시 해야하는데 왜요? 신 derivative 공 Shan 같이 하시죠 공립 공립 근데 돌돌이가 댕댕이한테 좀 괜찮아요 그다지죠 그다지 돌돌이는 공립 저기 돌돌이는 별로죠 댕댕이한테 아 모니터 왜이러지 계속 깜빡거리는데 아 미치겠다 또 에이스 보내야 돼 아 스트레스인데 아 계속 나오네 이것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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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스트가 왜 여기서 나오지? 이 자식 여기서 연구했나본데 보드 레몬스 죽지 않았나 근데? 안 죽은건가? UNDERVAL 자 완료 했네요 보스 타니까 이렇게 편하다니까요